하이, 킷! 안녕! 자, 오늘은 틱톡을 좀 볼 거예요. My best friends rich check! 그렇구나. 너도 오늘 좀 rich해 보인다, 근데? My best friends rich check! 아, 되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많구나. 쟤네들은 뭐 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틱톡들입니다. 볼까요? 네! 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딱 그 10대 소녀 감성의 방이네요. 부자 10대 소녀. 진짜 창밖. 오션뷰! 오션뷰 진짜 그렇다. My best friends rich check! 뭐야? 참, 그냥 자동차 회사 아니야? 진짜로? 아, 진짜 이런 거 같아요? 차가워? 어? 에이. 잘 사겠지? 그런 거라 그랬지. 부자 티가 나, 저 아저씨? 우와, 집이라고 저게? 우와, 시험하고 싶다. 집에 축구장 있다고? 갑자기 옷 안 입은 줄 알았어. 하필 베이지색이어서. 우와, 뒤에 3번. 퓨가 마고 싶다, 저기로. 뭐 하나 잃어버리면, 찾는데 3시간 걸려. 안 찾아줘 쟤, 쟤네는. 안 찾아줘 쟤, 쟤네는. Can we be friends?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 안 찾아줘, 저는. 에이, 요. 마이 베스트 프렌즈 리치 체크. 저 필터 너무 웃겨. 살짝, 살짝. 오. 집에 카트가 있다고? 왜? 에이, 요. 가자, 가자, 가자. 렛츠 캐서. 우와. 글짝이야. 글짝, 우와. 릴리? 에이, 요. 마이 베스트 프렌즈 리치 체크. 우와.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좋겠다. 에이, 요. 마이 베스트 프렌즈 리치 체크. 입이 안 맞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산이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야, 저기 있으면 집에서 안 나오고 싶겠다. 에이, 요. 마이 베스트 프렌즈 리치 체크. 집이 이렇다고? 진짜 와. 와, 뭐이고, 아닙니까? 에이, 요. 마이 베스트 프렌즈 리치 체크. 시크해. 집에 저게 있다고요? 우와. 우와. 하금도 비싸 보여. 어? 좀 오그라드는데? 신났어. 마이 베스트 프렌즈 리치 체액 오우 오우 의자 느낌이 난다 오우 거기다 풀 파티하는 거 엘리베이터 있어 우와 이야 파란색을 진짜 좋아하나봐 죄송한데 직업들이 어떻게 뜨세요? 대답을 해줄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러워서 그래요 집이 넓고 막 그런 걸 떠나서 되게 경관이랑 잘 어우러지게 집을 너무 예쁘게 잘 지었다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어 집이 넓고 집이 넓고 막 그런 걸 떠나서 되게 경관이랑 잘 어우러지게 집을 너무 예쁘게 잘 지었다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어 오우 오우 우와 샌들리엣이 차가격이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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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마다 컨셉이 있나봐 오우 아 부네 와 너무 예쁘다 친구하고 싶어 오우 배드룸이 우리 집 만난데? 에이 요 오우 이렇게 부자친구 있어 유문? This woman is such a man 초대도 못 받아 오우 너무 많다 저거를 꺼낼 수 없겠는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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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분집인가? 이거 공전이야. 우와 천장에도 있어. 칩 아닌 것 같아. 저 풀밭에서 뛰어들고 싶어. 와 너무 예뻐. 칩이야. 이거 선이잖아요. 피니스 끝이 있어. 부러워. 와 너무 좋다. 헬기가 있는 거야? 우와 예쁘다. 여기 대박이다. 너무 예뻐. 블링블링. 스위밍포. 와 두 개야 스위밍포. 와 분수가 있다. 네. 우와. 좋은 것 같아. 뭐지? sarcasm. paris. helicopter. 나는 그것도 있어. 나는 그것도 있어. 황은 엔젤. 바운소. 에이 요. 내 최고의 친구들. 리치 체크. 하이품. 에브로즈. 레이벤. 너 리치. 리바이스. 저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나도 부자다. 리치 체크. 우와. 소리야? 어머. 헬로. 마이 베스트 프렌즈 리치 체크. 마이 베스트 프렌즈 리치. 틀린 말은 아니야. 아 너무 웃어서 관계 아파. 아 웃겨. 생각 없이 보기에 너무 좋은 틱톡 아닌가요? 네. 집 구경도 하고. 시샘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해보고 괜히. 열심히 산 대가입니다. 괜히 깎아 내려도 보고. 우리 또 열심히 살잖아. 너 열심히 안 사니. 열심히 살. 끝. 나도 안 돼 줘봐. 나는 내가 저렇게 부자될 욕심도 없고. 그냥 내 베스트 프렌즈 중에 진짜. 저 정도 위치인 사람 한 명만 있어서. 저런 집을 초대해서. 막 수영도 사람 없이 하고. 막 깨어났는데. 좋은 라벤더 향기가 나는 어떤. 멋있는 방에서. 유튜브나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웃겨. 바이 키드. 안녕. 안녕. 안녕.